너무 웃기죠. 지금 전세계에 얼마나 크리스찬이 많은데 제가 그분들한테 예수님을 믿읍시다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믿읍시다 성령님을 믿읍시다 얘기한다면 뭔 소리야 당연한 거 아니야 하실지 모르지만 그 당연한 기본의 답이 있어요. 예수님도 성령님을 믿었던 것 뿐이에요. 성령을 믿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성령이 가라면 가고 성령이 말하라는 대로 말하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러다가 성자가 됐어요. 그 모습이 성자의 모습이었어요. 여기에 이미 답이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분명히 천국이 이미 내려와 있어야 돼요. 즉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벌써 이게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을 리가 교회 다녀야 성령이 강림해 특히 우리 교회 와야 성령이 빨리 강림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요. 엄청난 오산인 게 그 말씀은요. 인간은 성령 없이 살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지금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면 성령을 특별히 쏴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중세 수도사들이요. 실제로 진지하게 성령과 만나보고 내린 결론이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든지요. 사도들이 성령 쏴준다. 원래 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하늘에서 강림한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표현해도요. 제가 읽었던 목상의 대가들이 쓴 중세 수소사슬의 그런 책들을 보면요. 우리 안에 누구나 우리 안에 하나님 이미 거하고 계시다라고 써내려가요. 제가 이상하다. 이분들은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하신다. 신기하다 했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그분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기 안에서 계속 만난 거예요. 만나고 보니 이분이 새로 강림한 분이 아니라 원래 계셨는데 내가 강림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반인들은 강림했다고 해야 이해하겠죠. 그런데 오래 만나 보니까 나는 이분으로 인해 그동안 살았구나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묵상글에 뭐라고 쓰냐면 누구나 내면에 하느님이 계시고 하느님 없이 우리는 단 한순간 보고 듣고 말하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난 거예요. 즉 성경에서 자세히 얘기 안 해준 것마저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수도사들은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지금 500주년이죠.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나면서 카톨릭의 부패를 극복한 건 좋았는데 카톨릭 수도사들의 그런 경험도 날려버렸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주장이 사라져버리고 오직 믿는 사람한테만 성령이 강림한다는 식으로 다시 되게 원점으로 돌아간 것처럼 또 그게 좋은 의미의 원점이 아니라 공부를 한참 해놓은 걸 또 지혜를 잃어버리고 다시 새로 시작한 상태로 돌아간 부분도 있는 거예요. 정교개혁 500주년이 꼭 잘된 것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카톨릭의 부정부패를 극복한 건 좋은데 카톨릭이 오랜 세월 성령과 만나면서 얻어온 지혜도 사실은 날려버렸다고요. 그래서 카톨릭 수도사들은요. 지금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누구나의 내면에 다 계시다. 난 이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답게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번 생에 늘 양심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냥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카톨릭에는 계신데 계신교에서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냐는 거예요. 막 죄인이라고만 몰아세우지? 너 안에 성령 있고 성령의 울림이 양심이야 이런 얘기 누가 해주냐는 거죠. 전 잘 못 들었어요.